에이 아 살이 너무 빨리 잘해 찍었어 찍었어 어 걷게 아 아 아 아세요 아 지금 야 야 고소해 배치해 배치 고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요? 아 맨날 씨디 아주 공기 운동석 없냐? 운동석? 목을 주워줘? 아니 동선비가 동선비한테 야 동선비 대만 더 있잖아 꼬랑귀는 확률일건데 형아 어떡해 여기 컴온 먹어도 돼 한 번? 안 해? 왜? 제자리에 땅 풀고 그냥 형 그 박어는 뭐하냐고 준효는 힘쓰는데 씨 꼬랑귀 말아가지고 어둠이 쭉 빼면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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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맨날 이랬어 성격에 아 좀 아 좀 아 좀 아 고맙다 고맙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좀 왜 가해 아니 야간 좀 할거지 좋아 좋아하면 해야지 열심히 아 같이 해야지 열정 왜 이렇게 식었어요 왜요? 아 선수가 아니잖아 뭐 그래도 3대4 말하고 있어? 3대4 미쳐날라 지금 똑같은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규성아 얘 좀 봐 야 아니 어떻게 해 형 그래도 밥 나랑 같이 먹을 거야 어디서 나 못 먹어 밥을 아예 밥을 아예 못 먹어 너 아들 리틀선더스 시킬 거야 지금 네가 픽업 해주면 내가 시험해 내가 어떻게 픽업해 나 일이 있는데 그럼 붙이십시다 승민이가 한번 1대라고 붙이시지 1대 1대 네? 알겠습니다 요거 또 요거 또 괜찮아 요거 또 괜찮아 아 아 딱 하니까 애들이 아 야 괴롭혀 더 괴롭혀 더 괴롭혀 힘이 좋으니까 속이 안 좋아 속이 안 좋아 아 아 아 저녁 띄워도 돼 나랑 같이 3대 3번 말라 말라 뭐 어디 찍는 거야 그런데 아 그래? 야 오늘 받았어요 군안에서 사도 좋은 거 아 헤떡 빨래 오늘 우리는 사주고 구원에 샀는데 손에 잘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 또 때려요 때려요 박수님 인사해야 돼